헬롤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영어 뉴스 떠먹여주는 여자, 교정영어 스텔라 돌아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했는데 영어 회화 실력이 쑥쑥 향상되는 교정영어의 매직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잠깐! 왜 스텔라와 함께 영어 뉴스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뉴스앤 레벨의 각 레벨별 뉴스로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스텔라가 트레이닝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뉴스앤 레벨의 각 레벨별 뉴스를 어떻게 들어야 여러분의 영어 회화 실력이 향상되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어식 사고 활동 시작해 보실까요? 이번 주도 뉴스앤 레벨으로 돌아왔고요. 이번 주 뉴스앤 레벨의 타이틀, Man throws Kate at Mona Lisa.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레벨 1의 음원으로 명사의 논리적 연결, 그리고 메시지 이미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기억력의 단위를 늘려보는 부분에 좀 포커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앞 문장의 명사를 뒷 문장의 대명사로 연결하면서 그 내용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 실제로 영어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귀로 들으실 수 있나요? 그거 아시죠? 귀로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말로 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이러한 논리를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힘들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언어스틱의 원칙인 듣고 말하고 읽고 이 순서가 아닌 어떻게? 눈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귀로 듣고 그리고 말해보는 즉, 들리지 않는 것은요. 눈으로 본 다음 그리고 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사의 논리적 연결 앞 문장의 명사가 뒷 문장에서 대명사 또는 지시사 또는 정권사 더 플러스 명사로 연결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n old woman 등장합니다. 그 뒤로 계속 예용이 추가되죠? she and she and she 자, 그리고 문장 끝에서 더 모나리자라는 추가 내용 등장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함께 보실까요? 더 모나리자다 다시 등장하죠? 더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she가 다시 더우만 나오고 다시 she도 한 번 또 등장하면서 더 모나리자는 더 페인팅으로 등장, 다시 한 번 더 페인팅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더우만이 다시 she로 등장하고 있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움 등장하고요. 다시 한 번 더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플이 등장하면서 데이라고 다시 언급되고 있고요. 더우먼은 더 펄슨으로 사실은 걔가 he였던 걸로 이렇게 판명되었고요. 계속해서 he 등장 그리고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서 더 모나리자 다시 등장하고요. 모나리자와 관련해서 더 스페셜 글라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글라스가 더 모나리자인 이슬 세이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레벨 1의 두 번째 활동이죠. 메세지의 이미지와 우리는 메세지를 이미지로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기억력의 단위를 늘려볼 수 있는데요.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올드우먼이 등장하죠. 어디에? 루우우 인 페리, 프랑스에 근데 그 여자는 sit on a wheelchair 그린 것 같이 wheelchair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through flower였대요. 기억하세요? around her 주변으로 꽃을 뿌리며 come to the room인데 with the 모나리자 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쯤에서 모나리자 설명해 주네요. 당연히 famous painting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한.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stand up 했어요. 그리고 어떡해요? 더 페인팅을 히트하기 시작했네요. 이미지로 잘 기억하세요. 근데 glass가 in front of the painting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우먼은 hit the glass 한 거고요. throw cake at it 한 거였네요. 그 방이 어때요? full of shock people이죠. security 등장합니다. come to the room. 그리고 나서 the person is not an woman 보시나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was man이었고요. shouted on a 모습 보이죠? people don't care about our planet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in the past 과거예요. 사실 이 people이 attack the 모나리자를 해서 지금 special glass가 keep it safe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picture 앞에 glass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 1의 활동을 마치고 우리는 레벨 2 중국 구문을 귀로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런 중국 구문을 귀로 쏙쏙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를요. 가능한 전치사와 접속사를 활용한 중급 문장으로 스피킹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an old lady 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뭐였었죠? sitting on a wheelchair 있네요. 그래서 sitting은 생략 on a wheelchair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녀가 제일 먼저 어디로 왔냐면 came to the rubro in paris 에 먼저 들어왔어요. 특히 그녀는 루브로에 룸으로 들어왔는데요. she came to the room 이었는데 with 모나 리자 기억나시죠? 이미지로 잘 기억해보시고요. 근데 그 룸에 들어올 때 while she was 어땠었었냐면 기억하세요? throwing flowers 이었는데 어디 around her 아까 이미지에서 바닥에 꽃들이 좀 떨어져있던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suddenly 그 여자가 갑자기 she stood up 했던 어떤 이미지 떠오르면서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약간 rush to the paint 막 달려가서 and hit it 이렇게 한 느낌이 들고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해요? the security ran to him 하지 않았을까요? ran to him 해서 그렇지만 but 들어왔지만 he threw a cake to the picture 막 갖다 집어던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의 구조로 이미지를 잘 기억하면서 만들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 결국 feature는 어땠냐면 with a special glass 라는 요 포인트가 기억이 나면서 이 glass가 어디 있었냐면 in front of it 자 계속해서 이미지가요. 그랬더니 people이 in the room에 있었는데 were all shocked 뭔가 뭔가 막 사진 찍고 이렇게 놀랐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and 뭐가 좀 밝혀졌죠? realized 뭐가 밝혀졌냐면 that she was not an old lady 그 여자가 old lady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고 but a man 그러면서 he shouted 하죠. 뭐라고 at the people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one care about our planet 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네요. in the past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another attack 이었는데요. 당연히 another attack at the Mona Lisa 였는데요. 그때 made this picture have 그러니까 made 했어요. 이 픽처가 have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뭐를 the special glass 왜 였냐면 to keep it safe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봤고요. 이 레벨 2의 중국 구문을 귀로 들어볼 건데 저희가 레벨 1에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기 왔기 때문에 절대로 레벨 2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만 내가 아까 활용했던 구문과 너는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니 라는 이 소리에만 집중을 해서 들어보실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원음들 문장 단위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서 a man dressed as an elderly woman 이라는 이 구문이 저와 좀 다르게 활용을 띠던 것 같고요. and then he came to the room with Leonardo da Vinci's famous painting of Mona Lisa People saw him 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구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힘이 어땠냐면 throwing roses 저는 이렇게 구문이 잘 들렸습니다. The man stood up and he started to punch the painting started to punch the painting started and punch 이라는 새로운 구문 너무 예쁘게 들리고 있네요. 레벨 1에는 없던 소리 was protected 근데 by ice special glass 정말 새로운 구문 등장 합니다. The man then threw cake on the painting which shocked everyone around him Which shocked everyone around him 이런 새로운 구문 들렸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실게요. 소리만으로도 너무 욕심나는 구문이 있습니다. took only a minute took only a minute 뭐하는데 to lead the man away to lead the man away 자 계속 들어볼게요. The man shouted that people didn't care about our planet enough 시제가 다른 부분도 들리네요. didn't care about our planet 근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 마지막에 enough 라는 구문 너무 예쁩니다. In the 1950s someone damaged the painting with acid Damage 라는 동사 활용해주는 너무 예쁘고요. The painting 인데 어떻게 쓰냐면 with acid 라는 이런 예쁜 구문 Since that time people put glass over it to protect it 새로운 구문 등장하자 Since the time 그 다음에 Over it 이라는 이런 구문들 너무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나와 다르게 활용한 너무너무 욕심나는 구문들 특히 중국 구문들 뒤로 잘 들어주셨나요? 이제는 레벨 3로 넘어가서요. 영어식 동사 그리고 영어 공식이 정말로 담겨 있는지 특히 명사를 중심으로 앞쪽으로 형용사 명사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전치사를 활용하는 이 영어 공식을 역시 저와 함께 눈으로 확인하실 건데요.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의 명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명사가 다시 대명사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명사를 구체하는 영어 공식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식 동사 확인해 보죠. 변장하는 느낌이었네요. 너무 예쁜 동사였고요. smeared 문데기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head였네요. portative glass 라고 하는데 이 글라스를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네요. installed 설치된 글라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describe 사람들이 이 인스던트를 이렇게 묘사한대요. 그리고 panicked 라는 shocked 대신 panicked 라는 자동사를 그대로 활용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outed 가 아니고 argued 라는 명확한 동사 너무 예쁘게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tained 걔를 붙잡아 어떻게 send him to the police 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시면 정확히 police 가 아닌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어떻게 굳혀야 되는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woman 등장합니다. woman 뒤에 inner wheelchair inner wheelchair 는 그 위에 앉아있는 거 inner wheelchair 는 푹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 근데 그 woman elderly 라고 다시 추가 수식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painting 은 painting 인데 famous painting 인데 어디에 at the rubroo 라고 구체화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disguise 뭐였냐면 weekend lipstick 으로 변장을 했다. 계속 갑니다. Glass 는 glasses 죠. 근데 어떤 glass protective glass 죠. 근데 어떤 상태였어요. installed 였어요. 뒤에 부연 들어가네요. 어떻게 installed 된 건다. to protect it 언제 after an acid attack 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incident 등장하죠. 어떤 instance 냐 at jaw dropping 턱 입이 떨어지는 헐 이런 incident 라고 묘사해주고 있죠. 다음 police station 이 아니고 police psychiatric unit 로 보냈다. 정확히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 damage 는 damage 인데 어디에 over cultural artifacts 라고 명확하게 지칭해주고 있네요. 이제는요. 이렇게 레벨 3에서 눈으로 확인한 영어식 동사와 영어 공식을 귀로 shadow speaking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shadow speaking 만 한다고 영어에 듣고 말하기가 일찍 월땅 한다? 노 일찍 과정 하지 않는다. 왜냐? 제일 먼저 뭐해야 돼요? 공감하여 듣기를 해야 하고요. 공감하여 들은 것을 요약하여 말해봐야 하고 요약하여 말한 이유 비교하며 말해보고 필수하며 말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shadow speaking 한다면 즉 한 번 듣고 세 번 말해본 후에 shadow speaking 해야만 여러분의 듣고 말하기 실력이 늘 텐데요. 바로 이 과정은요. 네이버 교정 용어 카페에서 듣기 습관 교정이죠. 교정용어의 듣기 습관 교정 5 스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스텝이 뭐죠? step 1 공감하여 듣습니다. step 2 요약하여 말해봅니다. step 3 비교하며 말해보셔야죠. step 4 필수하며 말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step 5 스텝 5가 섀도우 스피킹이기 때문에 섀도우 스피킹만 한다고 영어 듣고 말하기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주에 한 개씩 유알 교정용어 스텔라와 함께 떠나게 해주는 영어 뉴스 함께 하시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